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횡행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참 딱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큰 비용을 지를 수밖에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울산 보궐선거 패배 특히 울산 교육감선거 그리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의원이 김당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초의원들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구의회의원들 시의회의원들 이런 부분을 조작을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추정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기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분이 교육을 받기는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됐거든요. 그럼 일곱 번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곱 번 선거에서 모두 다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설정값 이른바 보전값 이른바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 득표수를 제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걸 보면 참 사회가 병이 깊어도 너무 많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준석은 울산 패배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도 안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게 되면 또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언적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 이준석의 이야기를 다 대서특빌하고 울산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참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요리해 먹을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은 아주 심각한 예고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를 내놓고 조작한 거 민주노통의 지지를 받는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냥 먹어치운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35% 조작값은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 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성과 그다음에 무슨 연금개혁, 교육개혁, 무슨 무슨 개혁 이런 것보다도 1천 배, 1만 배, 1백만 배 이러면서 더 비중을 따지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 분석 결과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0%는 조작값입니다. 이 조작값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소에서 몇 퍼센트만큼 표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이동시켰는가 그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산 남구 나의 15%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산 광역시 시장 교육감 선거의 35% 조작값이라는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하게 되면 손을 대지 않는 사전특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수학적 관계식이나 패턴 같은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주 완산구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령군수선거 구미 4선거고 창령 1선거고에 광역도 의회 선거군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마는 나머지 기초의원 4군데하고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아주 심하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날고 기더라도 결국은 득표소를 조작을 해야 당선의 영광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득표소를 조작한다는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울산교육감 남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울산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남구를 복잡하기 때문에 남구만 이렇게 딱 떼가 보면 천창수보는 신정사동에서 2632표 옥동에서 3814표를 얻어 가지고 천창수보의 총 득표수는 신정사동과 옥동의 6450표입니다. 이 6450표가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천창수 득표수입니다. 이 천창수 득표수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우파 교육과목인 김주홍으로부터 빼앗은 득표수가 6450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450표가 조작된 득표수인 겁니다.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제조된 득표수인 겁니다. 얼마를 여러분들 빼앗았는가 하니까 신정사동에서 321표를 빼앗은 겁니다. 321표. 관내 사전투표만 거소투표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제외하더라도 동별로 여러분들 신정사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321.30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사동에만 국한하게 되면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는 진짜는 2311표를 받았는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2632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려가 발표된 겁니다. 그럼 이 2632표는 뭐냐? 321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부풀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좌파 교육감 후보에. 반대로 여러분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는 선관이 발표 김주홍 득표수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진짜는 2331표를 받았는데 321표를 빼앗겨 가지고 2010표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진 겁니다. 이 숫자를 만진 것을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신정사동에서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부 함께 이동한 착한 수학적 관계식이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뭘 가지고? 간단한 수학적 관계식 35%를 이동시키게끔 수학적 이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걸 다 이동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옥동은 조금 이렇게 보시기엔 이 5%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5%가 나온 거죠. 천창수부는 플러스 5%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5%가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0에서 3% 정도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선거가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과 노동단체와 교원단체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된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납지가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 대통령 법무부장관 다 여기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이거는 가정도 아니고 이거는 예고도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밝혀낸 조작 행위에 대한 범죄의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것을 그냥 입을 다물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분 지금 자료는 옥동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옥동까지 포함하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신정 사동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더 여러분들 정리한 것은 이게 울산 남구에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왼쪽에 두 개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만든 숫자들인 거죠. 이게 다 만든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조작값의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얼마나 빼앗겼는지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대는 거죠. 신정 사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156표를 빼앗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156표는 이것이 그냥 정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하게 누구와 함께 이동하는 거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옥동 같은 경우는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183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83표를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183표만큼 누구에게 더해지는 겁니까?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짜 득표수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최덕종은 진짜는 신정 사동에서 219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몇 표로 이런 뻥튀기를 해 줬는가 하니까 2351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신상현은 진짜는 244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2284표를 여러분들 축소 조정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가 망한 겁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망한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수정하고 수선해달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고치면 이거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옥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3481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최덕종이 받았다 하죠.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3298표를 받은 겁니다. 최덕종이 몇 표가 되어진 겁니까? 183표를 더해 가지고 3298표 받은 사람을 3481표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국민의힘의 신상현은 선관위가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니까 물결표처럼 3501표를 옥동에서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습니까? 3684표를 받은 후보를 표를 183표 정도 빼앗아 가지고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한 겁니까? 3501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모든 자료로 손을 다 댄 겁니다. 이렇게가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그 선거결과에 대해서 부하 내동하는 것이 이준석입니다. 선관위의 의도에 철두철미하게 부역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절망적입니다. 나라가.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2017년부터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일곱 번째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째.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분이 조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윤석열 밑에서 두 번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이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진행행위고 이거는 그냥 예고편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선거에 전체 사기범에서 울부짖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라 빛이 천정부주로 늘어났다. 그게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여기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꼭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권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또 다음에 5권이 도덕놈들 5권 지방선거를 분석한 책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박미선거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근본 문제가 완전히 망가진 건데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집권한 지 1년 되는 여러분들 차에 실시되던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